민주당이 자당 소속 시장의 성범죄로 생긴 보궐선거에 그 보선의 공약을 발표한 바로 그 다음날 장관과 당대표 등이 통집합해서 해당 지역을 방문해서 가득도 공항 추진을 약속했는데 이것이야말로 관건 선거의 여판왕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의힘과 국민들은 결코 대통령의 관건 선거와 선거 개입을 다시 하지 아니하고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의 어제 부산 일정을 놓고 민주당과 청와대가 대변인들을 내세워서 변명을 넘어서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야당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는 일입니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선거운동 공부 역할에만 충실하다는 것은 이미 전 국민이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선거중립에 대한 최소한의 의지도 내평개친 사건이었습니다. 민주당이 자당 소속 시장의 성범죄로 생긴 보궐선거에 그 보선의 공약을 발표한 바로 그 다음날 장관과 당대표 등이 총집합해서 해당 지역을 방문해서 핵심 공약인 민주당의 가덕도 공항 추진을 약속했는데 이것이야말로 관건 선거의 끝판왕인 것 같습니다. 정세균 총리도 가덕도 공항이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은 아니라고 했는데 가슴이 뛴다면서 오로지 보산선거를 위해서는 선거 개입도 불사하겠다는 그런 태도를 보였습니다. 청와대 하명수사로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하고 드루킹 여론조작으로 대선 공작을 한 정권다운 그런 태도입니다. 더구나 어제는 이 당사자들인 송초로 울산시장과 김경수 경남지사까지 동행해서 참으로 볼만한 그런 자리였습니다. 우리 국민의힘과 국민들은 결코 대통령의 관건 선거와 선거 개입을 좌시하지 아니하고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해가도록 하겠습니다.